으으으! 갑자기 뭔가를 외웠둘데? 교지가 없다고? 구독! 좋아요! 알아둘죠! pore! 어우! 점프! 오지! 때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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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! 응, 피해! 피해! 비우니없는 뭐하냐? 나 게임하겠는데? 나도 지금 게임하려고 나왔는데? 나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해라, 나중에 해 아니, 나중이 아니라 나 지금 하고 싶단 말이야 너 어제도 네가 하루 좋은 일 했잖아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이지 평화는 꼭 내가 하고 있으면 한다 카드라 너는 꼭 내가 하고 싶을 때 게임하고 있더라 알았어, 이번에 나 죽으면 평화해라 너 진짜지? 꼭 약속 지켜야 된다 얼른 죽어라 아, 아깝다 죽을 뻔했는데 어디 살았다 야, 너 도대체 언제 죽냐 나 이거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한 번에 가는데 야, 뭐야 그랬으면 진작 말을 해야 됐을 거 아니야 아니, 그게 어, 뭔데? 뭔데? 너무 재밌다 아이 참 야, 너 진짜 너무 치사한 거 아니냐 아, 됐어, 나 게임 안 해 그리고 나 앞으로 너랑 절대 말도 안 할 거야 뭐야, 뭐? 형아, 나와서 게임 해라 형아, 진짜로 나랑 말 안 하기가 진짜로? 그러지 말고 그냥 말 해라 아, 됐다 형아, 마음대로 해라 으이그 시훈아 내가 너랑 다 씨랑 말 안 한다 응? 끄덕 끄덕 피야 형아 네 너 마트 가서 양파랑 두 포에 한 번만 사 와 저 지금 숙제하고 있는데요 아, 그래? 그럼 가서 시훈 보고 좀 갔다 올게 아, 저기 엄마 엄마가 얘기하시면 안 돼요? 네? 아니, 그게 이게 쉬우? 아니에요, 제가 할게요 아, 이거 재밌다 어? 왜? 뭐라고? 아니, 그냥 말을 해라, 말을 아니, 그러니까 뭔 소린데 나 귀가 가려우면 아, 엄마가 잠깐만 이거, 이거랑 이거 몇, 그, 어, 그 크림빵이랑 식빵? 썰으면 눈이 맵 양파! 와우 시원 tard 꽉 UI voulais 저거는 볼보 글이면 찌개이고 송송송 두부! 시원 나, 집 나가라고 어려운 시간 상이 시원 양파하고 두부를 훔쳐오라고 아니 도대체 뭐라는건데 엄마 그냥 제가 다녀올게야 어 그래 아이 참 걔는 이것도 하나 못알아듣냐 에이 좋아요 오 시원하다 어 짜자잔 이지가 없네 뭔가 우리집은 내가 화장실만 오면 휴지가 없는거 같은데 아 그나저나 큰일이네 엄마는 조금전에 나가셨고 기대는 시후밖에 없는데 아이 참 시후라는 절대 말 안하기로 했는데 어쩔수 없지 왜 뭔데 말을 해라 말을 아니 쟤는 왜 이거를 못알아들어 아니 도대체 문을 왜 두드리는건데 아니 내면 문을 왜 두드리는거야 아이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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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문을 왜 얻을래 갑자기 문을 왜 얻을래 뭐 휴지가 없다고? 그럼 휴지가 없다고 말을 하지 문을 왜 두드리는데 난 뭐 놀자고 그러는줄 알았네 잘 모르겠죠 알았어요 음 너무 맛있다 음 음 왜 왜 하나만 달라고 그러면 그 하나만 달라고 말하면 줄게 그럼 안 준다 지금 말한 거가? 와 이제 과자가 얼마 안 남았네 이거 그냥 한 번에 털어서 먹어야겠다 야 나 한 개만 지금 말한 건가? 아 그래 말했다 말했어 그래 자 이제 말했으니까 나 빨리 과자 한 개만 줘 다 먹었는데? 와 야 말 안 하니까 진짜 엄청 답답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말하라니까 야 근데 너 말했는데도 네가 과자 다 먹고도 저기 한 봉지 더 있거든 사랑해요 너희들도 친구들이랑 싸우고 말 안 해본 적 있나? 싸울 때 싸우더라도 말은 꼭 해야 될 것 같아 맞다 다음에도 재밌는 파도가 부를 따라 그럼 또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